태국에 계신 찬스님께서 찬원님 가수 데뷔 4주년을 기념하여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툭툭 프로젝트인데요. 찬원님이 톡파원 25시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방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프로그램 시청 후에 바로 방콕으로 가서 찬원님이 방문했던 곳들을 보고 또지 순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태국 찬스님께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태국 방콕 야오와트 지역에서 이렇게 태국의 대중교통수단인 툭툭이 뒤에 찬원님 가수 데뷔 4주년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글로벌 스타가 되기를 바라는 찬스님들의 마음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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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